인공지능과 안면 인식 기술이 발달한 중국에서는 일상 곳곳에서 그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탈 때나 물건 살 때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이 쓰입니다. 이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베이징에서 권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텐진시의 지하철역. 승객이 개찰구암 모니터에 얼굴을 갖다대니 출입구가 열립니다. 최근 운영을 시작한 안면 인식 승차 시스템입니다. 앱에 얼굴만 등록하면 자동 결제되기 때문에 현금이나 지갑, 휴대전화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안면 인식이 가능합니다. 항저우시 공원의 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이용객들이 출입문 앞 기계 렌즈에 얼굴을 보여주니 자판기처럼 화장지가 나옵니다. 접촉 최소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양의 휴집을 쓰는 걸 막는 게 더 큰 목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 인식 기술을 자랑하는 중국에서는 건물 출입이나 교통위반 감시 등은 물론이고 일상 곳곳에서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생활 침해 논란도 뜨겁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의 편리함은 늘고 있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와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한입니다. 고맙습니다.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